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관할 구청장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관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일을 좀 처리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을 가지고 봉급받는 날이 15일인지 25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며칠날 봉급을 받습니까 저는 봉급받은 지가 오래돼서 제가 지식인이지만 참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흔 살에 여러분들 봉급받는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사업가처럼 삶의 치열함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좀 있는 겁니다 15일이든 25일이든 간에 봉급받고 산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게 얼마나 터프한지 이런 걸 아는 거죠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거나 수주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는 것이고 수주는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과 25일 날 일은 봉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죠 삶이 자기 힘으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삶을 녹록하게 안 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오늘 우연히 한 신문에서 독일 백화점 체인인 갤럴리아 갤럴리라가 아니고 갤럴리아 파산 절차라는 문제에 대한 글이 있는 제가 독일계 여러분들 갤럴리아가 독일계 백화점 브랜드네요 이걸 가만히 여러분 보고 한국의 갤럴리아하고 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의 아마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백화점 브랜드가 갤럴리아 모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뭐 좋지 않은 수백 년 된 그런 회사일 가능성이 높네요 시대가 변하면은 참 백화점이 무효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참 겸손하게 사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망하니까 망하고 나면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이 이끌고 있는 식솔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참 사는 게 이렇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백화점 체인 갤럴리아가 지점의 3분의 1을 폐쇄하고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업 모델 자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백화점이 할인점이나 편의점에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매장에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들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도무지 안 되니까 독일의 백화점 체인 갤럴리아가 독일 전역에 있는 지점 3분의 1을 폐쇄하는 거죠 독일 백화점 체인 갤럴리아가 지점의 3분의 1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플랑크 플루트 알게마이네차 이동 유명한 신문인 같은데요 사장은 향후 계획상 현재 지점망은 적어도 3분의 1가량을 감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는 경영하지 않는 지점들에서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고 관리직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가 대부분을 살리기 위해 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갤럴리아는 독일 내 97개 도시에서 아 맞네요 131개의 백화점 지점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1만 7천명에 달한다 이렇게 구조조정해도 살아남을 것인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시대하고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돈은 피입니다 피 피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인 거죠 아껴 쓰고 절약하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리지 않고 항상 지금 잘 되더라도 다음에 뭘 만들어서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선관위도 운영되고 검찰도 운영되고 대법원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나란님들이 보시게 되면 정신들 좀 체리기 바랍니다 돈이 버튼만 누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죽자 살자 뛰어야 이런들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죽기로 이런 각오하고 뛰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세상은 변하고 변하게 되면 사업 모델도 뭐죠 한때 잘 통했던 사업 모델도 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금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이거는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거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 더 절실히 느껴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체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이런 해가지고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계속 봉급이 나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반면 교사라고 봅니다 독일에 131개 백화점 여러분들 지점이 있지만 3분의 1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그래도 회생이 안 될 겁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뭐죠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131개의 백화점 체인 혹시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독일에 계신 분들 계시면 독일 내에서 독일 백화점 체인인 갤릴리아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비중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131개 지점 정도를 갖고 있으면 거의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백화점 브랜드겠네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삶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부침을 뜻하는 거거든요 변화 속에서 흥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는 자가 있거든요 모두가 흥하는 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러분 여행을 해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아마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생활인들은 창고형 그런 할인점인 클럽형으로 운영되는 코스코 같은 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카스코라고 발음하죠 우리는 코스코 창고형 매장이죠 그럼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죽을 그냥 먹을 지경인 거죠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겁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여러분들 뒤를 따르게 됩니까 부침이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저는 40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식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터프한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에 대한 애잔함과 긍율함과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기를 발생했을 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나 그것을 밝혀야 될 대법관이나 이런 검찰들의 그런 직무유기를 보면서도 정말 참 분노하는 겁니다 세금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금기생충 이게 이런 세상살인 겁니다 아마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을 겁니다 131개의 백화점 체인을 독일 전역에서 운영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구책을 얼마나 이름듯 시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한 시대가 저물기 때문에 백화점 시대가 저문 겁니다 계속 이런 구제금융을 받는 겁니다 3차 대출지원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가 아마 제공하는 경제안전펀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결렬리안 경제안전펀드에서 1차로 6470억 원의 후순위 대출을 2차로 3050억 원의 출자를 받은 바가 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추가 대출과 이자는 결렬리안의 재정적으로 과다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파산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이게 사업 세계고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정말 미국의 쇼핑몰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인 Bad, Best and Beyond 전성기의 이름 주가가 한 40불 이상 정도 갚지 않습니까 지금 4불 44센트입니다 4불 44센트라도 몸이 이걸 사겠습니까 10분의 1로 떨어져도 파산이 곧 임박할 건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변하고 변화는 곧바로 부침이고 부침은 곧바로 흥하고 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고개 쳐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세상은 뭐죠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피 같은 돈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돈 써 제낀 거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겁니까 돈은 피입니다 돈 돈을 아주 귀하게 이름 여기지 않으면 돈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뭐죠 벌을 받는 거죠 그게 경제 위기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라의 인생을 여러분 탕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죠 인과응보 차원에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비용 치르지 않고 여러분 넘어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나라 독일에서 일어난 독일의 대표적인 백화점체인 겔릴리아의 파산 문제 구조조정 문제가 저처럼 이렇게 봉급 없이 한 30년 정도 뛰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변하고 그렇게도 살아남기야 힘든 것이 생업의 현장이죠 참 독일이 또 보수적인 그런 사회인데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3분의 1 정도로 하네요 AP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